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상을 조우하는 설레임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앵콜도서입니다. 자 크리스탈님의 앵콜 요청도서네요. 가슴을 뛰는 삶을 살아라 입니다. 자 이 책은 채널링에 관한 책인데요. 류시아 시인이 번역한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주옥과 같은 책들이 채널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이 책 뿐만 아니라 사랑을 잊은 지구 형제들에게 예수와 채널링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도 채널링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였던 머니룰도 채널링 책입니다. 이 채널링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어떤 것과의 어떤 통로가 돼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개념인데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셔서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책춘하면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준 말씀드리죠. 그들이 하는 메시지 자체가 인류의 전통 혹은 역사에 면면하게 같은 메시지로 불변하는 메시지로 전해오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인류의 전 문화권의 보편적인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는가 그리고 평안함을 주는가 그리고 진정한 희망을 주는가 이 다섯 가지 필터링으로 그 핵심만 쭉 여러분 흡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다른 어떤 편견들이나 어떤 생소함이나 이일감들이 나를 좋은 내용을 보지 못하게 막는 편견들을 극복하는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기준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번 오늘 그래서 일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 그것과 같은 파장을 가진 에너지가 끌려옵니다. 이게 뭐 아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 그대로 한 문장으로 이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게 The Science of Getting Rich. 그래서 부의 지혜, 보통 부의 과학, 책춘한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죠. 그 책에서도 결국은 같은 맥락 안에서 이어지고 있고 단지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분이 활용하실 때 알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백조의 진정한 욕구를 통해서 여러분께 진짜 필요한 것들을 당기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미운 오리 새끼의 욕망으로 얼룩져서 그것들이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은 일단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나와 참나가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 두 번째, 또 무의식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의식으로 원해도 무의식이 걸 원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무의식 세계에서 펼쳐지는 세부 법칙들 중에 이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대극의 법칙, 주역의 법칙이기도 하죠. 이런 법칙들을 여러분 알면서 균형 있게 내 안에 참나와 거짓나가 있다. 무의식 안에서 작동하는 대극의 법칙이 있고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고 시작의 법칙이 있고 초점의 법칙들이 있는데 이런 법칙들 간의 어떤 상하관계 그리고 그 간의 역동관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책춤함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에너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가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서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리법칙입니다. 개인이 한 방향을 정해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그것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것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만남에서 얻은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나 행동을 갖는 것이 무척 쉬워집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명상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우리의 문화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당신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자기 안의 힘과 빛의 눈을 뜨는 것이 우선입니다. 히토리 씨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당신 자신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무한한 힘을 깨닫는 일입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보석의 한 면과 같습니다. 그 한 개의 면들이 모여 보석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라는 것은 문과 같고 창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우주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당신들 속으로 들어오고 큰 효과를 일으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능한 활짝 문을 열어놓으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런 자세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여러분 북살롱 책춘한 북살롱 멤버님들 마스터 마인드 그룹 형성하셨죠? 이름을 마마인으로 멋지게 지셨는데요. 여러분 그 카페에서도 또 승현님께서 함께 글 남겨주셨는데 북살롱 함께 하셨던 멤버들은 마스터 마인드 그룹에서 함께 모여서 이러한 좋은 에너지들을 증폭시키고 서로 간의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높이는 좋은 학습과 성장의 장으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Q&A 형식으로 책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답변입니다. 삶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일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당신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 현재 당신의 삶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생각에 관련된 에너지가 딸려옵니다. 당신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어둡고 부정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주는 또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만 당신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생각에 따라 100% 당신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에너지의 집합이고 그 에너지는 자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만듭니다. 사랑과 빛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 오직 사랑과 빛만을 체험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거창한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적인 물리법칙입니다. 당신 자신이 체험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연출해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환상은 당신이 그 속에 있는 동안에는 현실입니다. 환상 속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히 강하며 따라서 당신이 마음 속에서 무엇을 조금이라도 믿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창조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믿음이나 생각을 가지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 개인, 나아가 집단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이 현실을 만듭니다. 이 사실을 당신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구별에 왔습니다. 또 당신들이 마음 속에서 이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 중에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여겨지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이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사실은 당신의 마음 속 믿음과 관념들이 창조해내고 있는 환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해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은 환상에 불과하며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이 우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으면 우주는 그것에 힘을 보태줍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믿음이든 긍정적인 믿음이든 우주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에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다만 에너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진리의 길이자 이번 생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가슴 뛰는 삶을 살 때 우주는 그 일을 최대한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하면 가슴을 뛴다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초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현재 들을 때는 꼭 엄청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크릿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토이토리부터 시작해서 다 같은 초인생활 다 같은 얘기죠. 여러분의 진동수를 높이면서 살라는 것 갈매기 존하단이 시속 400km를 넘게 날려는 그 시도들 의식 레벨을 높이면서 살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Feeling Good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동수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고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의식을 상승시키라는 얘기고 Higher Self으로 살라는 얘기 책춘함에서는 여러분이 미운 오리 새끼 게임이 아닌 백조의 게임을 에고 게임이 아닌 셀프 게이머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내용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내가 그런 충만한 나답게 진정한 참나답게 살 때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를 그냥 서핑하듯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전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내 전생이 어떤 것이었을까 알고 싶기도 하고요.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온 건 모두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로 흘러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사실 당신들 지구인이 만들어 놓은 구분이며 관념일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아무튼 당신이 지금의 이 삶에 초점을 맞추면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면 필요한 것은 모두 현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의 삶을 100% 살고 있을 때 전생의 삶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도 미래도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현재에 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 순간에 가슴 뛰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현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100% 현재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살려고 하면 아무리 현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당신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했던 어떤 것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조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질라고 이게 뭔가 좀 완벽하지도 않고 이런 나를 어떻게 신뢰해? 자꾸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다기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내 본연의 모습 자체가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거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라는 거 내가 가짜내가 아닌 진짜 내가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 신성한 내가 있다라는 그 셀프, 트루 셀프를 신뢰하라 라고 하고 나서야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죠.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계속 에너지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절은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구절도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필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만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삶을 충분히 살기 위해 과거로부터의 정보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정보가 과거로부터 자동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것은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혼자라고 느끼고 주위와 분리된 존재라고 느낀다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충분히 지금의 당신이라면 우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이 전부 이 순간에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정보도, 상황도, 사람과의 사귐도, 물질도, 그 무엇이든 현재의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어난다 하는 철학과거도 맞닿아 있는 거죠. 나 자신의 True Self를 깊이 신뢰하고 이 땅에 온 나 삶의 목적과 인생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신들이 과거를 알고 싶다든가 연구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잘 관찰해보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현재를 살 수 없다고 믿고 있는 듯 합니다. 우주는 무의미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신뢰하고 지금의 삶에 충실하면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정확한 순간에 얻어집니다. 다음 순간에 정보가 올 수도 있지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답이 찾아옵니다. 정보가 올 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요한 때에 정확히 일어납니다. 동시성의 원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빨리 아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에 사는 일입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살고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당신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과거의 여러 생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미래의 당신의 생으로부터 지금의 당신에게 정보가 오는 일도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영화에 이걸 잘 묘사를 해주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정보가 전부 지금 당신에게 옵니다. 따라서 과거로부터만 필요한 지식이 온다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나란히 진행하는 삶 이제 다차원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지금 이 차원의 지구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우주 속에 무한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처럼 무한히 많은 당신의 삶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시공간 개념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미 당신들의 과학자들도 이런 우주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중우주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의 우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그 모든 우주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이게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도 바로 이 가설 위에 아주 유명한 책이죠. 다중우주론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이 다중우주론은 많이 우주과학에서도 많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홀로그램 우주론하고 다중우주론 한번 공부해 보셔도 양자역학과 함께 더불어 살펴보셔도 삶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무한히 많은 당신으로부터 당신은 필요한 때면 언제라도 정보를 얻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거는 또 아카싱 레코드라든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들이 내용이 좋아서 저도 이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또 지속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